자, 그러면 이렇게 3단계로 정리해서 한다는 걸로 이렇게 할게. 오케이! 좋은데? 이렇게 3단계로 이어지는 것도 너무 좋고 우리 동아리 이름 유나이트에 Y-O-U-N-I를 이용해서 더 좋은 것 같아. 네. UNI UNITE.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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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그런지 발음 좋은데? UNI UNITE. 근데 나도 좋은 것 같아. 그 유니버스에서 버스가 탄생할 듯하잖아. 그리고 또 우주의 의미인 유니버스랑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고. 그래서 우리가 탄생했다, 우리의 세계가 탄생했다는 포부를 확실하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좋네. 저는 유니크처럼 들리는 두 번째 유니크가 우리가 생겨났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특별하다라는 것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오우, 유니크하다? 유니버트, 유니크. 오우! 유니버트! 우리의 특별함이 마지막 유니온에서 이 뜻이 뭐야? 연합을 뜻하잖아. 연합을 뜻하는 유니온으로 마무리되는 거야. 근데 이게 뭐다? 우리가 우리가 하나가 된다. 이거 하나가 된다. 우하! 우리가 하나가 된다. 형 하나가 된 것 같아. 네. 너무 좋아해. 3단계로 진행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뭔가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다음 계획을 써서 제출하면 아, 이 동아리는 장기적으로 활동할 계획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? 앞에 유니처럼 좋은 키워드가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좋다. 그렇네. 뭐가 있을까? 제가 생각을 하나 했는데 마지막에 저 9명이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하나가 되어 빛이 난다. 빛을 낸다. 이런 포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. 빛! 빛! 빛이 나지? 좋은데? 오 눈부셔. 빛 난다. 신입생! 잘 뽑았단 말이야. 빛! 괜찮다. 반짝반짝. 좀 느낌 있는 것 같아. 그치? 좋아요. 좋네. 그럼 그때 밖에 나가서 해 빛 받으면서 뭔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촬영할 수 있는 장소도 찾아볼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그럼 다같이 빛 받으면서 탁! 좋다. 오 좋다. 하, 다들 너무 좋은데.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한다. 오케이! 오케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